구독과 좋아요, 댓글, 알람 설정, 해제 자 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. BJ독스입니다. 오늘은 불닭볶음면 2개랑 유부초밥 이거 다 집에서 만들었습니다. 오늘 계란말이랑 삼겹살 김밥 그리고 햄 슬라이스 치즈랑 같이 말아놓은 거고요. 이거는 토스트인데 베이컨이랑 계란 그리고 설탕이 하고 부친 거 빵이랑 그리고 텐더스틱 준비했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소고기 조금 남은 거 넣었습니다. 잠시만요. 목까지는 못하고 아 입까지는 맛집이네. BJ님 만큼 푸짐하네요. 진짜 감사합니다. 뭐 어쩌겠습니까 푸짐하게 먹어야지 내가 끓인 거지만 정말 잘 끓였어 이게 초밥. 유부초밥 안에 소고기랑 계란 또 당근 썰어갖고 만들었습니다. 뭐 이리 많이 꽂아놨어 뭐 이리 많이 꽂아놨어 안에 땡초랑 당근 삼겹살 쌈장 깻잎 들어갔습니다. 다 부사지 너 쌈장 맛 입에서 불 퍼지면서 지지입니다. 이건 탑붙네요 불닭부터 맛 또 땀난다 체리소스 찍어갖고 매운 것만 먹으면 이마에서 온천 바로 드실 뿐다 이거는 식빵 계란 이제 에그 베이컨도 들어가고 토스트 케찹 찍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딸기잼도 들어왔습니다. 딸짠 딸짠 진짜 미쳤습니다. 딸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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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새 매운 거 자주 먹게 되네 목살 넥슬라이스 치즈 계란말이 다 탔노 맨날 음식만 하면 다 타노 삼겹살 김밥 안에 땡초랑 당근 이빨이 들어갔는데 쌈장 맛이 강해서 맛 질깁니다 왜 이렇게 크게 썼지? 작아보이네 매운 거 먹었다가 당근 먹었다가 해서 오늘 땀이 많이 안 나네 어렵다고 먹었다가 진짜 힘들었는데 앞에 있는 건 다 맞는 겁니다 쌈장 사서 끓인 거 사서 끓인 거 맞는 거 만든 거 만든 거 만든 거 내가 100% 알고 내가 한 40%?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네 맛은 있습니다 맛은 있네 국물 콜라 콜라 하면 됐지 국물 없습니다 너무 조용하다고 오늘 생각보다 말 많이 하면서 먹고 있는데 오디오비면은 그 편집자님이 알아서 해 주신다 편집자님 맞지요? 와우 위험했다 텐더 다리살로 만들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 왜 가슴다리지 불닭 두 봉지입니다 두 봉지 차린 거니까 뭐 다 먹어야겠죠 불닭 하나만 먹어서 내 거 됐을 것 같다 라면 최고로 내가 제일 많이 먹어본 게 다섯 개 다섯 개 먹고 뱉어져 죽을래 했는데 아직 음식 남았습니다 다섯 개 먹고 밥도 말았냐고요 아니요 방금 진짜 위험했다 아니 콜라가 여기서 올라야 되는데 여기서 올라온다 아 진짜 콜라 여기서 올라온다 오늘 약간 이거 빼면은 약간 벚꽃놀이 밥상이네 벚꽃놀이 밥상 벚꽃놀이 밥상이네 벚꽃놀이 밥상이네 벚꽃놀이 밥상이네 벚꽃놀이 밥상이네 쫙 죽어 칠리소스 칠리소스 스위트 칠리소스 바른 와요렘 이거 안에 딸기잼이랑 씹는다 진짜 이거 진짜 맛있다 겉은 바삭하고 소금은 촉촉하다 이거 범일동 여신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 아 10개 감사합니다 귀여워 씹는 분수 같아요 뭐 짜겠노? 이리 태어난거 마지막 자 오늘의 먹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계란말이 유부초밥 많아서 생각도 안난다 이거 토스트 토스트 치킨텐더 불닭볶음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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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했나? 소고기 계란말이 뭐 뭐 뭐 많은지도 모르겠다 음식이 오늘 너무 많아서 잘먹었습니다